오늘의 미정부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미중관계 안정화가 주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로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사실상 페드의 긴축이 끝났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경계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FOMC 이후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다시금 추가 긴축 우려가 커지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또다시 올라 1달러에 1317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웰스 파고는 2024 경제 전망 웨비나에서 내년 경제 둔화의 여파로 2025년 초까지 비중금리 인하폭이 2.25%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며 이제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애플이 미국 이민국적법에 따른 고용요건 위반 혐의와 관련해 2,500만 달러의 벌금 등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애플은 연방정부의 노동자 인증 프로그램인 펌을 통한 채용을 알리지 않거나 펌 사이트를 통한 지원이 아닌 우편 지원서를 요구했다는 지적 등을 받은 데 따른 벌금 부과 조치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물가 급등으로 2024년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 소득과 표준 공제 금액을 올해 2023년보다 5.4% 상향 조정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폭은 1년 전 7%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그 전해에 3%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미식품의약국 FDA가 세계 최초로 치쿤군 이하 열병에 대한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무기를 매개체로 옮겨지는 치쿤군 이하 열병은 열과 관절 통증을 유발하며 특히 신생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a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as.com뿐입니다. 한국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경 롱비치 지역에서 수용차가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교차로 스탑사인에서 멈추지 못하고 달려오던 버스에 내동댕이 쳐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부상을 입고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또 사고 차량들이 인근 레스토랑을 덮쳐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일어났습니다. 엔시노 지역 한 쓰레기통에서 토막난 여성 사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상업용 건물 주차장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수상한 봉지를 발견한 누군가 신고한 것으로 현재 경찰은 30대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완전한 눈 이식 수술이 뉴욕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식 수술을 집도한 뉴욕의 외과 의사들은 그러나 수술을 받은 애런 제임스가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바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유대인에 대한 협박을 내버려 두고 있다며 억만장자 동문인 빌 에크먼이 비판한 후 다양성 프로그램에 반유대주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입니다. 유대인 큰 손에 흔들리는 캠퍼스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뉴욕 맨하튼 본사를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들 시위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숨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가짜 신문까지 펼쳐 보이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스타트업 휴미인이 오킷에 탈 부착할 수 있는 첨단 인공지능 AI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옷에 부착한 핀을 두드리면 나만을 위한 가상 비서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 판도가 변화할 전망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조리주 캔자스시티 연방법원이 집값의 4에서 6%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18억 달러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편결로 미국 부동산업계 관행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와이오밍주 세리든 외곽에 있는 라마코리소스 소유의 한 석탄 광산에 매장된 대규모의 히투루가 발견됐습니다. 매장량은 약 110만 톤으로 시장 가치는 3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와이 마오이섬 중남부에 위치한 케알리아 연못이 분홍색으로 변해 화제입니다. 일단 당국은 물색깔이 분홍색을 띄게 된 원인으로 염도의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터부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여전히 지난해 빚을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3명 중 1명이 올해 2023년에는 선물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